cts 신년특별기획 2020일 실천하는 신앙인 시간입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정신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중에 이웃사랑은 나눔의 실천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오늘은 신앙인으로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나눔은 성경 속에서도 강조되는 덕목인데요. 삶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기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삶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눔은 누구나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서장국 장로, 교회 나눔 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중물 프로젝트라고 해서 학교 주변의 소상공인들과 또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우리 학교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하여 작은 나눔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누는 것. 이런 모습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교회 나눔 행사에 참가해온 장옥 권사. 나눔의 실천은 개인의 삶으로 번져갔습니다. 기독 NGO에 후원을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결식 아동들 후원하고 있고 또 긴급 구호에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 훈련을 통해서 해외 선교지로 나갈 때 저는 그걸 보금으로 받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자격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나눔을 통해서 제 삶이 더 풍요로워지면서 기쁨을 얻게 되는 시간들을 배우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건 교회의 목해 방향성. 천안 백석대학교회가 나눔 운동에 열심히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눔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획주 생명신학을 제가 주장하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주 생명신학을 하는 7대 실천 운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눔 운동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나눔 운동을 그저 운동의 차원에서 이걸 격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은 나눔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백석대학교회는 캠퍼스 내 교회라는 점을 살려 사랑의 기프트박스, 마중물 프로젝트 등의 나눔 행사로 매년 유학생들에게 생필품을 전합니다. 또 전교인과 백석학원 교직원이 함께 힘을 모아 소외의 읏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도 진행해 왔습니다. 어떻게 더 나눌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갑니다. 작은 개인들의 어떤 나눔의 실천이지만 이것들이 모였을 때 큰 하나의 어떤 원동력을, 동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대사회적 신뢰도를 잃고 있는 기독교. 이웃사랑의 실천이 대사회적 신뢰 회복과 보금 전파의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나눔 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새해 신앙인의 중요한 실천 덕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금을 전하는 데는 힘써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질적으로 혹은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보금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만큼이나 물질적으로도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이웃을 살리는 나눔, 우리 사회의 기독교 정신을 알릴 수 있는 만큼 2021년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하면 좋은 일이 아닌 해야 하는 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